신어는 보지 못했더라도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에는 고무신을 누가 갖고 갈까봐 불에 달군 젓가락으로 이름을 새기기도 하고 찢어지거나 구멍이 나면 기워 신는 일도 잦았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쁘고 좋은 신발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데요 오늘 들려드릴 첫 번째 이야기가 우리를 고무신의 추억으로 돌아가게 해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신의 동화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동화 깜짝 고무신 나는 깜짝 고무신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신발 가게는 우리 읍내에서 제일 큰 가게지요 살날이 다가오는 이쯤이면 우리 주인 아저씨는 무척 바빠진답니다 아침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며 내 옆에 진열되었던 예쁜 고무신을 사가니까요 해가 기웃기웃 기울어 늦은 시간에 한 아저씨가 가게로 들어와 나를 집어들었어요 그건 검정 고무신인데요 우리 주인 아저씨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손님에게 물었어요 그래도 허름한 차림에 그 아저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샀지요 털털거리는 달구지를 타고 읍내를 빠져나와 꼬불한 비탈길을 지나 우리는 드디어 아주 작고 초라한 초가집 앞에 도착했어요 꽃님아 아빠가 네 고무신 사왔다 아저씨가 소리치자 방문이 벌컥 열리며 꽃님이가 뛰어나왔어요 그러고는 단발머리를 나풀거리며 깡충깡충 뛰었지요 아빠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바느질을 하고 계시던 엄마의 호롱불 밑에서 꽃님이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이건 꽃신이 아니야 이런 깜짝 고무신을 누가 신어 꽃님이는 방구석으로 나를 내동댕이 쳤어요 울다가 잠이 든 꽃님이를 말없이 바라보던 엄마가 벽장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그건 겨우 다섯 가지 색깔뿐인 물감이었지요 흔들리는 호롱불 아래서 꽃님이 엄마는 내 얼굴에 예쁜 동백꽃을 그려넣기 시작했어요 노란 나비와 노란 나비와 파란 풀립도 정성스레 내 몸 위에 그렸지요 꽃님아 어서 세수하고 떡국 먹어야지 창호지문 틈으로 겨울 아침에 맑은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텐마루로 나선 꽃님이는 두 눈이 휘둥그레 졌지요 아 이게 뭐야 이 동백꽃 좀 봐 어라 노란 나비도 홀벌 나네 엄마 이렇게 예쁜 꽃신은 처음 봐요 세수하라는 엄마의 말도 뒤로 안 채 신이 난 꽃님이는 말 공타로 뛰어갔어요 얘들아 내 꽃신 좀 봐 세상에서 제일 예쁜 꽃신이다 꽃신을 신고 사뿐사뿐 걷는 꽃님이에게로 아이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러고는 신기한 듯 브라운 듯 동그란 두 눈으로 꽃님이의 꽃신을 바라보았지요 정말 예쁜 꽃신이네 오늘 아침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깜장 고무신이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여우와 수건 옛날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가 꼬불꼬불 산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바스락 바스락 소리가 났지요 이게 무슨 소리지 할아버지는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 이상하다 분명히 무슨 소리가 났는데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휙휙휙 휘둘렀어요 그러자 여우 한 마리가 깨갱깨갱 소리를 내며 달아났지요 아 여우 녀석이 따라오다니 큰일 날 뻔했네 할아버지는 몸을 부르르 떨었어요 저건 뭘까 웬 수건이 떨어져있네 여우가 떨어뜨리고 간 거로구나 수건을 주어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여우 쫓인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여우가 쓰던 수건인가 뭐 그래요 보기엔 그냥 보통 수건 같은데 할머니는 요리조리 수건을 살펴보았어요 영감 어쨌든 잘됐어요 밭에서 일할 때 쓰면 좋겠는데요 할머니는 수건을 머리에 써보았어요 어디 나도 한번 둘러볼까 할아버지가 여우 수건을 목에 척 둘렀을 때였어요 어 용감 용감이 점점 작아지네 할머니는 놀라 소리쳤어요 할아버지는 점점점 작아지더니 콩알만 해졌어요 그 무렵 임금님에게는 큰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이웃나라 임금님과 내기를 해서 지면 나라의 절반을 주기로 약속한 거예요 내기는 몸에 감춘 물건 알아맞히기였어요 어허 이거 참 가슴이 쿵덕쿵덕 뛰는군 할아버지도 이 소문을 들었어요 옳지 이 여우수건을 쓸 때가 왔구나 할아버지는 임금님을 찾아갔어요 임금님 염렴하십시오 이 신기한 수건만 있으면 우리가 이깁니다 정말이요 이기면 그대에게 큰 선물을 주겠소 임금님과 신하들은 무척 기뻐했어요 이웃나라 임금님 곁에는 뭐든지 척척 알아맞히는 점쟁이가 있었어요 임금님 제 코밑점에서 나온 털이 무엇을 감추었는지 알려줄 테니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아냈어요 할아버지는 여우수건을 목에 두르고 몰래 점쟁이네 집 문으로 들어갔어요 할아버지는 살짝 다가가 털을 쏙 뽑았지요 에휴 누구야 점쟁이는 아파서 데굴데굴 굴렀어요 드디어 내기날이 되었어요 자 내가 무엇을 감추었는지 알아맞혀 보시지요 할아버지 나라 임금님이 말했어요 이웃나라 임금님은 점쟁이 멀뚱 멀뚱 쳐다보았지요 털이 없어진 점쟁이는 쩔쩔 멜 수밖에요 이제 할아버지 나라 임금님 차례가 되었어요 내가 실력을 보여줄 때가 됐군 할아버지는 여우수건을 두르고 이웃나라 임금님 옷 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알았다 알았어 할아버지는 임금님의 귀 속으로 들어가 말했어요 임금님 벼루입니다 벼루 할아버지 나라 임금님은 수염을 어루만지며 천천히 말했어요 오호 벼루를 감추고 계시는군요 아 벼루라는 걸 어떻게 알아냈지 이웃나라 임금님은 놀라서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무엇이든 적적 알아맞힌다더니 이게 무슨 꼴이냐 이웃나라 임금님은 점쟁이만 나물었어요 할아버지 나라 임금님은 약속대로 이웃나라의 딴 절반을 받았어요 영감이 나라를 구했소 임금님은 할아버지를 칭찬하며 선물을 듬뿍 주었어요 오늘의 동화 팥죽 할멈 옛날 옛날에 동글동글 감자만 먹는 호랑이가 있었어요 왓 신난다 아침에도 감자 저녁에도 주검죠 호랑이는 이 감자 저 감자 골라 먹느라고 할머니네 감자밭을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할머니는 화가 잔뜩 나서 호랑이를 골려주기로 했어요 이 바보 멍텅구리 호랑이야 다짜 고짜 호통치는 소리에 호랑이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내가 왜 바보야 감자밖에 못 먹으니 바보지 똑똑한 호랑이는 무얼 먹는데 할멈 팥죽을 먹지 오늘 밤 우리 집에 오면 맛있는 팥죽을 끓여주마 밤이 되자 호랑이는 할머니 집으로 갔어요 할멈 밧죽은 어딨어 날이 추우니 화루에 몸부터 녹이렴 호랑이가 화루에 발을 녹이려니까 화루불이 깜빡깜빡 꺼져가고 있었어요 호랑이는 불을 살리려고 얼굴을 화루에 들이밀고 훅 불었지요 아 뜨거워 화루에 담겨있던 제가 날려 호랑이는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앞발로 슥슥 비볐지만 더 따가올 뿐이었지요 할멈 나 좀 살려줘 빨리 부엌에 가서 물로 눈을 씻으렴 호랑이는 비틀비틀 부엌으로 가서 물항아리 속에 고개를 쳐박았어요 아 아구 눈 아파 왜 더 쓰라리지 호랑이는 괴로워 펄쩍펄쩍 뛰었어요 요놈 내가 고춧가루를 풀어놓은 줄은 몰랐지 할머니는 고소했어요 행주로 닦아보렴 호랑이는 얼른 행주로 눈을 닦았어요 하지만 그 행주에는 바늘이 꽂혀 있었대요 아 아 호랑이는 부엌 바닥을 대굴대굴 굴렀어요 이 나쁜 할멈 할멈이 날 속였지 호랑이는 할머니를 단숨에 삼켜버리려고 입을 쩍 벌리고 달려들었어요 어흑 어흑 호랑이는 급하게 덤벼들다 꽈단 넘어지고 말았어요 할머니가 미리 갖다둔 새똥을 밟고 미끄러진 거예요 아 꾸꾸 내 엉덩이 할머니는 재빨리 멍석을 가져다가 호랑이를 둘둘둘 말았어요 살려줘 답답하단 말이야 호랑이는 발버둥을 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할머니는 몽둥이로 호랑이를 마구 때렸답니다 요 녀석 또 감자밭을 엉망으로 만들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호랑이는 엉엉 울며 빌고 또 빌었지요 음신 두들겨 맞은 호랑이는 죽은 듯이 추운 늘어졌어요 다시 널신거리지 마라 할머니는 호랑이를 지게에 치고 가서 강물에 풍덩 빠뜨렸어요 에휴 팥죽 한 그릇 먹으려다가 죽을 뻔했네 그 뒤로 호랑이는 팥죽 소리만 들어도 꽁지가 빠져라 도망을 쳤답니다 물론 할머니는 호랑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잘 살았지요 오늘의 동화 소가 된 게으른 뱅이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여름날이었어요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는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는데 게으른 뱅이 소녀는 쿨쿨 낮잠만 잤지요 아 졸리다 역시 자는게 최고야 이 게으른 뱅이 녀석 맨날 낮잠이냐 화가 난 아버지가 아들을 나물었어요 에이 나 혼자 나가서 살 거야 소녀는 집을 뛰쳐나왔어요 소녀는 길을 가다가 뚝딱 뚝딱 탈을 만드는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어 이상하게 생긴 탈이네 한번 가서 볼까 소녀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할아버지 뭘 만드시는 거예요 소머리 탈이야 게으른 뱅이가 쓰면 좋은 일이 생기지 정말이에요 그럼 나한테 꼭 맞는 탈이네 소녀는 좋아하며 얼른 탈을 썼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탈을 쓰자마자 소녀는 소가 되고 말았어요 어 왜 이래 할아버지 탈 좀 벗겨주세요 그러나 음메 음메 소 울음소리만 날 뿐이었지요 소가 된 소년의 코에 콧두레가 덜컥 꿰어졌어요 아이고 코야 울어봤자 아무 소용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소가 된 소년을 끌고 장터로 갔어요 이 소를 네 개 파시오 농부가 절렁절렁 옆전 뭉치를 흔들며 말했어요 이 소는 물을 먹으면 죽으니 조심하시오 할아버지는 농부에게 당부하고는 소를 팔았어요 이랴 이놈의 소가 왜 게으름을 피우지 농부는 조금도 쉴 틈을 주지 않았어요 소가 된 소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거운 쟁기를 끌며 끈끈 밭을 갈아야 했지요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밤이었어요 소가 된 소년은 부모님 생각이 났어요 아 집에 가고 싶어 어머니 아버지도 보고 싶고 소년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새야 나도 너처럼 날아서 우리 집에 가고 싶다 소년의 울음소리는 멀리멀리 울려 퍼졌어요 소년은 생각했어요 이렇게 소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참 물을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 전에 할아버지가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무밭으로 간 소년은 재빨리 물을 뽑아 와삭 와삭 씹어 먹었지요 그러자 펑 하는 소리가 나면서 소년은 다시 사람이 되었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손은 간대였고 왠 소년이 앉아있자 농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뭐야 소년은 차근차근 그동안의 일을 말했어요 오호 그랬었구나 어서 가거라 소년은 집으로 달려갔어요 아니 이게 누구야 니가 돌아오다니 소년의 부모님은 뜰뜻이 기뻤지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잘못됐어요 소년은 부모님 품에 안겨 엉엉 울었답니다 얘야 괭이 내려놓고 쉬었다 해라 병나겠다 아니에요 조금도 힘들지 않아요 이 일이 있고 난 뒤부터 소년은 절대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부지런히 일을 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방귀 시합 이 아저씨는 방귀를 아주아주 잘 뀀답니다 방귀는 내가 제일이지 이 아주머니도 방귀를 너무너무 잘 뀀답니다 방귀하면 나지 어느 날 아저씨는 생각했어요 방귀 시합을 해서 내가 최고란 걸 보여줘야지 아저씨는 어깨를 으쓱 떼며 아주머니 집으로 갔지요 이리 오너라 누구세요 아주머니의 딸이 물었어요 어머니와 방귀 시합을 하러 왔다 그러자 딸은 칩 하더니 그냥 부엌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저렇게 버릇이 없다니 내 방귀맛 좀 봐라 그러고는 힘껏 뿌웅 그러자 방귀가 얼마나 셌던지 딸이 아궁이로 쑥 밀려 들어갔다가 굴뚝으로 툭 튀어나오질 않겠어요 마침 집에 오던 아주머니가 그걸 보았어요 아니 감히 내 딸을 아주머니 아주머니는 씩씩 떼며 집으로 달려왔어요 내 방귀맛도 좀 봐라 아주머니는 아저씨를 향해 뽕 그러자 옆에 있던 절구꽁이가 휙 날아가 아저씨 옆에 있는 절구에 콧 꽂혔어요 아이고 깜짝이야 아저씨 질세라 방귀를 힘차게 뿡 그러자 절구꽁이가 다시 아주머니한테 휙 날아갔어요 아주머니가 뿡 하면 절구꽁이가 절구에 콱 아저씨가 뿡 하면 절구꽁이가 다시 아주머니에게로 휙 이렇게 주거니 바거니 하면서 방아가 찌어졌어요 이제 마지막이다 둘은 서로를 향해 있는 힘껏 방귀를 뀌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방귀를 뀌는 바람에 절구꽁이는 뱅글뱅글 돌며 하늘 높이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그만 달에 쿵 박히고 말았지요 바로 이 절구꽁이가 자라서 달나라의 개수나무가 된 거래요 오늘의 동화 혹부리 할아버지 옛날 한 마을에 나무 꾸은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할아버지의 볼엔 커다란 혹이 달려 있었지요 그래서 혹부리 할아버지라고 불렸어요 어느 날 혹부리 할아버지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다 보니 밤이 된 줄도 몰랐지 뭐예요 주위를 둘러보니 빈 오두막집이 보였어요 오늘 밤은 여기서 자야겠군 그런데 어쩐지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노래나 불러볼까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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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은 달아 그때 펑 소리가 나더니 머리에 뿔 달린 도깨비들이 나타났어요 할아버지 노래 정말 잘 하시는데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 그 멋진 노래 소리는 어디서 나오나요 빨간 도깨비가 물었어요 그 혹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파란 도깨비도 물었어요 보물을 드릴 테니 우리에게 그 혹을 파세요 그러다니 도깨비들은 요술 방망이를 휘둘렀어요 보물 나와라 뚝 딱 그러자 보물이 우스스 쏟아지질 않겠어요 할아버지는 눈이 동그레 졌어요 도깨비들은 또 한 번 요술 방망이를 휘둘렀지요 혹 떨어져라 뚝 딱 이번엔 할아버지의 혹이 똑 떨어졌어요 혹이 떨어지다니 이렇게 좋을 수 가요 혹을 뗀 할아버지는 보물을 한 가득 쥐고 싱글벙글하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웃에 사는 욕심쟁이 혹불이 할아버지는 샘이 났어요 나도 도깨비에게 혹을 떼주고 보물을 얻어봐야지 욕심쟁이 할아버지도 산으로 올라갔어요 밤이 되자 빈 오두막집에 앉아 노래를 불렀지요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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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은 달아 그 순간 도깨비들이 우르르 나타났어요 도깨비님들 여기 노래 주머니를 가져왔어요 흥 거짓말 그 혹에선 아무 소리도 안 나던걸 도깨비들은 화를 버럭 냈어요 이 혹도 너나 가져라 그러고는 할아버지의 볼에 혹을 척 붙여주었지요 아이고 혹 데려왔다가 혹 하나 더 붙였네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엉엉 울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해님 달님 옛날 산골짜기에 엄마와 어린 오누이가 살았어요 하루는 세 고개 너머에 잔치가 벌어졌지요 얘들아 엄마 잔치집에 일 다녀올 테니 아무한테도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 잔치가 끝나자 엄마는 떡을 싸들고 집으로 향했어요 한 고개를 넘으려니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엄마는 얼른 떡을 하나 던져주었어요 그런데 호랑이는 고개마다 고개마다 나타나서 떡을 널름널름 먹어 치웠어요 마지막으로 엄마까지 꿀꺽 삼켜버렸지요 그러고는 엄마 옷을 입고 오누이 집으로 갔어요 얘들아 엄마 왔다 문 열어라 호랑이가 말했어요 엄마 목소리가 아닌걸요 오빠가 말했어요 너무 추워서 목이 쉬었단다 그런데 동생이 문틈으로 가만히 보니 호랑이 꼬리가 보이는 거예요 오빠 저건 호랑이야 동생이 말했어요 오빠는 동생이 손을 잡고 뒷마당으로 도망쳤지요 그리고 커다란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호랑이는 문을 부수고 오누이를 쫓아왔어요 얘들아 그 높은 곳까지 어떻게 올라갔니? 호랑이가 물었어요 손에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왔지 오빠가 재빨리 꾀를 냈어요 그러자 호랑이는 손에 참기름을 바르고 나무에 오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낑낑 오르라 주르 쿵 엉동방아만 찌였지요 그걸 보고 동생이 웃다가 자기도 모르게 말했어요 바보 도끼로 나무를 찍으면서 올라와야지 오호 그렇군 호랑이는 도끼로 나무를 콕콕 찍으면서 나무 위로 오르기 시작했어요 오누이는 너무 무서워 간절히 기도를 했지요 하느님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오누이는 동아줄을 잡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뒤쫓아오던 호랑이도 똑같이 기도를 했지요 그러자 또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나도 올라간다 하지만 호랑이가 잡은 동아줄은 썩은 동아줄이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만 줄이 뚝 끊어졌어요 호랑이는 수수밭에 떨어져 죽고 말았지요 하늘나라로 하늘나라로 간 오누이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동생은 해님이 되었고요 오빠는 달림이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아 알라딘의 램프 알라딘은 어머니와 단둘이 가난하게 살았어요 돈을 벌려고 일자리를 찾았지만 쉽지 않았지요 어느 날 한 남자가 알라딘을 찾아왔어요 알라딘 나를 도와주면 부자로 만들어주마 정말이죠 알라딘은 남자를 따라 나섰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나쁜 마법사였지요 마법사는 알라딘을 작은 동굴로 데려갔어요 이 안에는 보물이 아주 많아 그 보물은 네가 다 가지렴 정말요 그럼 당신이 없는건 무엇이죠 나한테는 낡은 램프만 주면 돼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반지가 도와줄 거야 마법사는 알라딘에게 반지를 하나 주었어요 동굴 속에는 정말 휘황찬란한 보물들이 가득했어요 알라딘은 눈이 휘둥그레 졌지요 어서 램프를 찾아와 동굴 밖에서 마법사가 소리쳤어요 알라딘은 수많은 보물 가운데 낡은 램프를 찾았어요 여기 램프를 찾았어요 어서 저를 꺼내주세요 알라딘은 마법사에게 말했어요 램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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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라딘은 알라딘은 반지를 문질러 보았지요 그러자 펑 소리와 함께 거대한 반지의 거인이 나타났어요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를 집으로 데려다 줘 알라딘은 듬직한 반지의 거인 덕분에 무사히 집에 올 수 있었어요 집에 돌아온 알라딘은 낡은 램프를 닦았어요 그러자 펑 소리와 함께 램프의 거인이 나타났지요 주인님 무엇이 필요하신가요 맛있는 음식을 가득 차려줘 램프의 거인은 알라딘의 소원이 무엇이건 다 들어주었어요 어느 날 알라딘은 나들이를 갔다 궁전으로 돌아가는 공주를 보게 되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공주님이야 알라딘은 첫눈에 공주에게 반해 사랑에 빠지고 말았지요 그래서 당장 왕을 찾아갔어요 공주님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갑작스러운 알라딘의 청혼에 왕은 너무나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왕은 알라딘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을 요구했지요 내일까지 화려한 궁궐을 짓는다면 내 공주와 자네의 결혼을 허락해 주지 알라딘은 램프의 거인을 불렀어요 내일까지 화려한 궁궐을 지어줘 다음날 아침 왕은 깜짝 놀랐어요 하룻밤 사이에 어마어마한 궁궐이 지어져 있었으니까요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오 왕은 알라딘과 공주를 결혼시켜 주었어요 그런데 알라딘이 없는 사이 나쁜 마법사가 램프 장수로 변장을 하고 나타났어요 낡은 램프를 새것으로 바꾸어 드립니다 공주는 알라딘의 낡은 램프가 생각났어요 이렇게 낡은 것도 바꿔주나요 공주는 요술 램프를 마법사에게 주고 말았어요 램프를 갖게 된 마법사는 곧바로 램프의 거인을 불렀어요 램프의 거인아 공주와 궁궐을 저 멀리 아프리카로 옮겨라 집에 돌아온 알라딘은 공주와 궁궐이 사라진 것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알라딘은 반지의 거인을 불렀어요 공주와 궁궐이 사라졌어 나를 공주가 있는 궁궐로 지금 당장 데려가다오 알라딘이 궁궐에 도착했을 때 마침 마법사는 잠을 자고 있었어요 알라딘은 마법사가 잠을 잔 틈을 타 램프를 빼앗은 뒤 주문을 외웠어요 램프에 거의 마법사를 하늘 높이 던져버려라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라 나쁜 마법사가 사라진 뒤 알라딘과 공주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 옛날에 치장하기를 무척 좋아하는 멋쟁이 임금님이 살았어요 아 더 멋진 옷을 입으면 내가 더 돋보일 텐데 임금님은 하루 종일 새 옷 생각만 하였어요 여봐라 어서 새 옷을 가져오너라 어서 임금님은 날마다 새 옷을 만들어 오라고 신하들에게 호통을 쳤어요 온 나라의 재봉사들은 임금님의 옷을 만드느라 무척 바빴지요 어떤 색깔이 좋을까 어떤 무늬를 넣을까 어떤 천이 멋있을까 어떤 단추가 어울릴까 재봉사들은 임금님 마음에 쏙 띄는 옷을 만들고 싶었어요 하지만 임금님은 재봉사들이 만들어 온 옷마다 불편을 늘어놓았어요 색깔이 이게 뭐야 무늬가 정말 이상하군 단추가 너무 촌스러워 임금님은 옷을 재봉사에게 집어던지며 소리쳤어요 다시 만들어 오거라 멋진 새 옷을 만들어 오란 말이다 그러던 어느 날 두 명의 재봉사가 임금님을 찾아왔어요 두 재봉사는 임금님의 소식을 듣고 이웃나라에서 왔지요 임금님 저희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특별하고 멋진 옷을 만든답니다 도대체 어떤 옷이냐 임금님은 매우 반가워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어요 저희가 만든 옷은 엄청 멋지답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들 눈에만 보이지요 재봉사들이 말했어요 정말이냐 어서 그 신기한 옷을 만들어 오라 임금님이 큰 소리로 명령했어요 두 재봉사는 옷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사락사락 옷감을 자르고 바늘에 실을 꿰었어요 그리고는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 옷감을 꿰맸지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 옷감은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마치 두 재봉사가 옷을 만드는 신용을 하는 것만 같았지요 며칠 뒤 재봉사들이 새 옷을 들고 임금님을 찾아왔답니다 드디어 임금님을 위한 특별한 옷이 완성되었습니다 현명한 사람의 눈에만 보이는 특별하고 멋진 옷이지요 임금님은 눈을 크게 떴어요 왜냐고요 임금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옷이 보이지 않다니 그럼 내가 어리석은 바보란 말인가 임금님은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어요 내가 저 옷이 보이지 않는다고 사실대로 말하면 다들 나를 비웃을 거야 이를 어쩌면 좋지 어허 정말 멋진 옷이구나 임금님은 옷이 보이는 척 거짓말을 했어요 정말 훌륭한 옷입니다 임금님에게 참 잘 어울릴 것입니다 신하들도 덩달아 옷이 보이는 척 칭찬을 늘어놓았어요 수고한 자네들에게 멋진 상을 내리겠네 백성들에게 이 특별한 옷을 보여주겠다며 당장 거리 행진을 준비하라고 하였지요 임금님은 자랑스럽게 거리로 나섰어요 많은 백성들이 임금님 주위로 몰려들었지요 백성들은 임금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에그머니 임금님이 벌거벗으셨네 하지만 입을 꾹 다물고 서로 눈치만 보았지요 모두 특별하고 멋진 내 옷을 보고 깜짝 놀랐군 그때였어요 한 아이가 임금님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어? 임금님이 벌거벗었다 임금님은 벌거승이야 그러자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둘 웃음이 터져나왔어요 벌거승이 임금님 임금님은 부끄러워서 얼굴이 새빨개지고 말았어요 그제서야 자신이 벌거벗은 사실을 알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잭과 콩나무 어느 작고 낡은 집에 잭과 엄마가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잭의 엄마는 오랫동안 아팠지만 집이 워낙 가난해서 약을 살 수 없었지요 집에 있는 것 이라고는 황소 한 마리 뿐이었어요 엄마 제가 황소를 팔아 약을 사올게요 잭은 황소를 끌고 장으로 향했어요 장에 가는 길에 잭은 웬 할아버지를 만났지요 예 얘야 황소를 나한테 팔지 않으련 황소 값으로 이 요술콩을 주마 잭은 황소와 바꾼 요술콩을 소중히 들고 돌아왔어요 엄마 황소를 요술콩이랑 바꿨어요 요술콩이 엄마의 병을 낫게 해줄 거예요 잭이 엄마에게 달려가 말했어요 쟤 니가 속은 거야 이따위 콩이 무슨 요술을 부리겠니 엄마는 요술콩을 창문 너머 마당에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밤사이 요술콩이 쑥쑥 자라서 하늘까지 닿아 있는 거예요 엄마 제가 콩 넝쿨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볼게요 거기에는 엄마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꼭 있을 거예요 잭은 콩 넝쿨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구름 위로 올라간 잭은 엄청나게 큰 성을 발견했어요 잭은 커다란 성으로 살금살금 들어갔지요 에이구 머니나 꼬마야 여긴 무슨 일로 왔니 성 안에 있던 할머니가 깜짝 놀라 물었어요 엄마 약을 구하러 왔어요 어서 숨거라 무서운 거인이 널 잡아먹고 말거야 할머니는 커다란 솥 안에 잭을 숨겼어요 곧 곧 무시무시한 거인이 나타나 코를 벌름거렸어요 음 사람 냄새다 아니야 닭고기 냄새란다 어서 먹으렴 할머니는 잭을 위해 거짓말을 하였어요 거인은 닭고기를 배부르게 먹은 다음 요술닭을 가져왔답니다 요술닭아 황금알을 낳아라 쑥쑥 낳아라 거인이 주문을 외자 요술닭이 누런 황금알을 낳았어요 옳지 잘했다 하하하하 거인은 황금알을 안고 잠이 들었지요 얘야 이 요술닭을 가져가 엄마 약을 사렴 할머니는 거인 몰래 잭에게 요술닭을 주었어요 이제 엄마의 병을 낫게 할 수 있어 잭은 요술닭을 안고 얼른 집으로 내려갔어요 아니 이건 우리 요술닭이잖아 예전에 요술 하프와 함께 도둑맞았단다 엄마가 요술닭을 보고 말했어요 그럼 제가 하프도 찾아올게요 엄마 조금만 기다리세요 잭은 다시 콩 넝쿨을 타고 거인의 성으로 올라갔어요 얘야 여기는 왜 또 왔니 할머니는 잭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요술닭이 사라져서 거인이 무척 화가 나 있었거든요 잭이 거인에게 들키면 큰일이잖아요 잃어버린 요술 하프를 찾으러 왔어요 그때 터벅 터벅 거인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할머니는 또다시 잭을 솥 안에 숨겨주었지요 요술닭이 사라져서 너무 속상해 요술하프야 음악을 연주해라 거인은 요술하프를 배 위에 올려놓고 명령했어요 그러자 그러자 신기하게도 하프가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거인은 하프 소리를 들으며 드르렁 드르렁 잠이 들었어요 살금살금 잭은 거인의 배 위에서 요술하프를 빼앗아 달아났어요 그런데 이 일을 어쩌지요 잠에서 깨어난 거인이 잭을 쫓아오는 거예요 거기서라 잡히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 하프 도둑아 거인은 금방이라도 잭을 잡을 것 같았어요 이 녀석 니가 내 요술닭도 훔쳐갔지 잭은 콩 넝쿨을 타고 주리를 내려왔어요 잭이 땅에 내려섰을 즈음 거인도 콩 넝쿨을 타고 성큼성큼 내려오고 있었지요 잭은 얼른 마당에 있는 도끼를 가져와 넝쿨을 싹둑 베어버렸어요 우와 거인은 그만 땅에 떨어져 죽고 말았지요 그 후 엄마는 병이나 나아 잭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성냥파리 소녀 오늘은 석 달 금음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새해가 될 것입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골목에는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고 몰아치는 바람도 점점 차가워 졌습니다 하늘이 희뜩희뜩 했습니다 눈이 내리는 것입니다 목화송이처럼 탐스러운 눈송이가 거리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가 지고 눈이 내리자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빨라졌습니다 성냥 사세요 성냥 좀 사주세요 어린 소녀가 길거리에서 성냥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소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손에 선물 꾸러미를 들고 있었습니다 불쌍하고 가엾은 성냥팔이 소녀는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양말도 신지 않은 맨발에 헐렁거리는 커다란 나막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춥고 발이 시려울까요 그러나 성냥팔이 소녀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냥 좀 사주세요 성냥팔이 소녀는 추위를 이기려는 듯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 힘이 빠지고 더 이상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성냥팔이 소녀는 그만 눈 위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성냥팔이 소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어서 푸릇푸릇해진 다리에 쥐가 났기 때문이에요 성냥팔이 소녀는 비틀비틀 걸음을 옮기면서도 몇 번이고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성냥팔이 소녀는 성냥팔이 텅 빈 거리를 하염없는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눈발 흩날리고 바람 거센 그곳에서 성냥팔이 소녀는 몇 해 전 세상을 떠난 엄마를 생각했습니다 엄마 너무 추워요 어서 집에 가고 싶었지만 성냥팔이 소녀의 아버지는 주정뱅이여서 성냥을 팔지 않으면 마구 때리는 아버지였습니다 성냥팔이 소녀는 주머니를 더듬어 보았습니다 동전 한입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차 한 대가 덜컹 거리며 성냥팔이 소녀가 있는 곳으로 재빠르게 달려왔습니다 깜짝 놀란 성냥팔이 소녀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몸을 피하다가 신고 있던 나막신 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성냥팔이 소녀는 주위를 살피며 신발을 찾았습니다 저기 있구나 다행이다 성냥팔이 소녀가 길 저쪽으로 달려갈 때 골목길에서 개구쟁이 소년이 달려왔습니다 소녀는 길에 떨어진 나막신을 얼른 집어들었습니다 나막신 주웠다 돌려줘 그건 내 나막신이야 제발 부탁이야 성냥팔이 소녀가 달려가며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개구쟁이 소녀는 들은채도 하지 않고 저만치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나막신 마저 빼앗긴 성냥팔이 소녀는 맨발로 차가운 눈길을 걸었습니다 게다가 성냥은 이제 주머니에 들어 있던 한 묶음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집에 돌아가면 아빠가 꾸중하실 거야 성냥팔이 소녀는 주정뱅이 아버지에게 혼이 날까 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성냥팔이 소녀는 아버지에게 혼날 각오를 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맨발로 눈길을 걷는 성냥팔이 소녀의 머리 위로 계속해서 한방 눈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왠 눈이 이렇게 많이 온담 성냥팔이 소녀는 꽁꽁 언 손을 호호 불며 계속 밤길을 걸었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발바닥을 바늘로 찌르는 듯 따갑고 아렸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갔을까요 어느 집 창문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냥팔이 소녀는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집 안에서 들려오는 밝은 웃음소리에 성냥팔이 소녀는 슬픈듯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소녀는 창문 틈새로 살짝 집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집 안에는 활활 타는 난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주위로 온 가족이 둘러앉아 즐겁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옆 식탁에는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음식을 보자 성냥팔이 소녀는 더욱 배가 고팠습니다 할머니랑 엄마가 살아계셨을 때는 나도 저런 음식을 먹었는데 성냥팔이 소녀는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또 한차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선물을 받고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저런 선물을 받아보았으면 성냥팔이 성냥팔이 소녀는 그 아이들이 무척 부러웠습니다 엄마 그리고 할머니 왜 저만 남겨놓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성냥팔이 소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집 안에서 다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러자 성냥팔이 소녀의 눈에서 주레를 눈물이 흘렀습니다 눈물은 소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이내 얼어붙었습니다 집 안에서 달그락달그락 그를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식사를 하는 모양입니다 성냥팔이 소녀는 저도 모르게 침을 삼켰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집 안의 불이 꺼졌습니다 식구들 모두 저마다 잠자리에 드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성냥팔이 소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배고픔과 추위에 지친 소녀는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신문지를 주었습니다 성냥팔이 소녀는 그 집 계단에 신문지를 깔고 쪼그려 앉았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려니 더 추운 것 같았습니다 손도 무척이나 시렸습니다 성냥팔이 소녀는 두 손을 모으고 입김을 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입김을 도 언 손이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소녀는 주머니 속에 들어 있는 성냥 한갑을 떠올렸습니다 성냥 한갑이 있었지 성냥불로 언 손을 녹이면 되겠구나 성냥팔이 소녀는 주머니를 뒤져 한갑 남은 성냥을 꺼냈습니다 성냥개비를 긋자 팍 소리와 함께 불이 켜졌습니다 아 따뜻해 성냥팔이 소녀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성냥불이었지만 손이 그렇게 따뜻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냥의 마지막 불꽃이 호르르 타오르더니 소녀의 눈앞에 활활 타오르는 난로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나 따뜻한 난로네 성냥팔이 소녀는 깜짝 놀라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성냥팔이 소녀는 꽁꽁 언 발을 위해 난로 앞으로 발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활활 타오르던 난로가 갑자기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성냥이 다 타버린 성냥팔이 소녀는 다시 성냥 한계비를 꺼내어 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불꽃 속에서 맛있는 음식이 가득 차려진 식탁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나 참 맛있겠다 몹시 배가 고팠던 성냥팔이 소녀는 맛난 음식을 집으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거위구이가 둥실 떠오르더니 소녀가 있는 쪽으로 날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성냥팔이 소녀는 재빨리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들고 보니 거위구이는 물론 크리스마스 케이크도 따뜻한 크림수프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다 사라졌네 성냥팔이 소녀는 너무나도 안타까워 몇 번이고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녀는 또 한계비에 성냥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꽃이 타오르자 주위가 환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나타났네 엄마랑 할머니가 만들어 주셨던 트리보다 더 크고 훌륭해 성냥팔이 소녀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맴돌며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빨갛고 파랗고 노란 각가지색의 초가 아름답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머 촛불이야 따뜻한 촛불 꽁꽁한 손을 좀 녹여야겠어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줄줄이 달려있던 촛불들이 한 줄로 늘어서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성냥팔이 소녀는 두 손을 모은 채 하늘로 올라가는 촛불의 행렬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 끝까지 올라간 촛불들은 그래로 밤하늘을 밝히는 아름다운 별이 되었습니다 어쩜 저렇게 아름다울까 성냥팔이 소녀가 밤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동안 하염없이 내리던 눈이 그쳤습니다 이제 밤하늘은 마치 은가루를 뿌려 놓은 듯 수없이 많은 별들로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별똥별 하나가 긴 꼬리를 끌며 저쪽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별똥별을 바라보던 성냥팔이 소녀는 언젠가 할머니께서 해주시던 말씀을 따올렸습니다 별똥별이 떨어지면 누군가 죽어서 하늘나라로 올라간단다 성냥팔이 소녀는 또다시 자상하고 다정하셨던 할머니가 그리워졌습니다 소녀는 지푸른 밤 하늘을 우러르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도 하늘나라에 계시죠 저도 할머니가 계신 곳으로 가고 싶어요 성냥팔이 소녀는 또다시 성냥 한계비를 꺼내어 불을 붙였습니다 불꽃이 일더니 주위가 다시 환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불꽃 속에서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예 야 할머니가 인자하게 웃으며 성냥팔이 소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왜 저를 두고 먼저 가셨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 줄 아세요 성냥팔이 소녀는 그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의 품 속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예 야 이 할미도 니가 보고 싶었단다 저도요 할머니 성냥팔이 소녀를 꼭 끌어안은 할머니는 몇 번이고 소녀의 차가운 볼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예 예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아무도 성냥을 사주지 않았어요 빈손으로 집에 들어가면 주정뱅이 아버지가 마구 때렸어요 무섭고 춥고 배고팠어요 그리고 또 성냥팔이 소녀는 슬펐던 일 괴로웠던 일 힘들었던 일을 모두 할머니께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는 더욱 애틋한 손길로 소녀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정말 힘들었겠구나 가엾기도 하지 할머니의 볼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성냥팔이 소녀는 할머니의 옷자락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는 저를 두고 가지 마세요 저랑 함께 살아요 성냥팔이 소녀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냥뿔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소녀를 안고 있는 할머니의 팔 힘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성냥팔이 소녀는 문득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냥뿔이 꺼지면 난로나 마시는 음식처럼 할머니도 사라질지 몰라 성냥팔이 소녀는 안타까운 마음에 더욱 애절한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할머니 가지 말아요 할머니가 안 계시니까 매일 배가 고파요 또 아버지한테 매맘 맞아요 성냥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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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낮처럼 밝아졌습니다 성냥팔이 소녀를 안고 있는 할머니의 팔힘도 다시 세워졌습니다 얘야 우리 이제는 헤어지지 말자 절대로 헤어지지 말자꾸나 성냥팔이 소녀는 할머니 품 속으로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소녀를 꼭 끌어안은 할머니의 얼굴에 인자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그 순간 성냥팔이 소녀와 할머니의 몸이 하늘로 둥실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놀라지 말아라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로 가고 있는 거란다 하늘나라 성냥팔이 소녀는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릴 듯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성냥팔이 소녀와 할머니는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을 향해 점점 높이 올라갔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엄마도 만날 수 있어요? 아무렴 만날 수 있고 말고 엄마도 하늘나라에서 네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단다 성냥팔이 소녀는 엄마의 얼굴을 떠올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성냥팔이 소녀와 할머니는 마침내 구름 위로 올라 하늘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온 세상이 무지개 빛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너무나 아름다워요 여기가 바로 하늘나라란다 자 자 저기를 하늘나라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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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녀는 하늘나라란다 소가 있었습니다 하늘나라라 하늘나라에서 엄마를 만났을 때 짓던 그 미소였습니다 그때 사람들 사이에서 눈물짓던 한 아이가 자신의 외투를 벗어 성냥팔이 소녀를 덮어주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무관심을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가난한 사람 괴로움을 겪는 사람 불쌍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겠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어치며 이렇게 기도를 올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싸늘하게 식은 소녀를 안고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성냥팔이 소녀를 위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간 소녀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모두 행복하게 살기를 두 손 모아 빌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낡은 집 그렇게 이렇게 크지 않은 도시가 있었습니다 도시 가운데는 도로가 뚫려 있었고 도로 양옆으로 집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주 낡고 오래된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어찌나 오래되었던지 온 집안을 길다란 장미넝쿨이 휘감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대들보까지 장미 넝쿨에 가려서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대들보에는 집을 세우던 때의 연도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는 저마다 한마디씩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와 정말로 300년이 넘은 집이네 이렇게 오래된 집이 이 도시에 남아있다니 놀라워요 대들보에 새겨진 것은 집을 세우던 때의 연도뿐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누가 새겼는지 모르는 시구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문 위쪽에 있는 모든 들뽀에도 사람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찡그린 얼굴뿐이었습니다 마치 지붕을 바치고 있는 것이 힘들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붕 바로 밑에는 용 머리 모양으로 만들어진 홈통이 달려 있었습니다 빗물이 흘러내리게 하기 위해 만든 홈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낡은 홍통에는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기라도 하면 빗물은 사방으로 아무렇게나 흘러내리기 일쑤였습니다 낡은 집 주변에 있는 집들은 모두 지은지 얼마 안 되는 새 집들이었습니다 하얀 회칠이 되어 있는 창문은 반짝반짝 빛이 났고 아름답게 장식된 벽 또한 튼튼하고 깔끔해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가운데 끼어 있는 낡은 집은 더 없이 볼품없어 보였습니다 계단은 성처럼 넓고 교회의 종탑처럼 높아 더구나 계단 난간에 붙어 있는 쇠붓이를 보면 마치 무덤으로 통하는 길 같은 느낌이 들어 게다가 누런 노쇠목까지 박혀 있으니 저 고물집이 이 도시를 볼썽 사납게 만든단 말이야 헐고 새로 짓든지 할 것이지 사람들은 낡은 집을 바라보며 늘 이런 말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빛나는 눈동자를 가진 한 소년이 낡은 집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낡은 집이 그렇게 멋있고 우아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쪽 담은 석회가 다 떨어져 나갔네 소년은 석회가 떨어져 나가 얼룩덜룩해진 담을 바라보면서 옛날 모습은 어땠을까 하고 상상해 보았습니다 용 머리 모양의 홍통도 옛날에는 아주 멋있었겠지 지금이야 구멍이 뻥뻥 뚫려있지만 말이야 소년은 행복한 얼굴로 낡은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년은 낡은 집에 살고 있는 노인을 보았습니다 노인은 황금빛 노세 단추가 달려있는 멋진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또 머리카락은 온통 흰색이었습니다 소년은 그것이 가발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자연스러운 본래의 머리카락이라면 아마도 그렇게 벙벙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매일마다 아침이 되면 어떤 남자가 낡은 집으로 들어가 청소를 하고 노인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식사 준비가 끝나면 남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낡은 집을 나왔습니다 노인은 그렇게 하루종일 혼자 남아 낡은 집을 지켰습니다 노인은 가끔 창문을 열고 밖을 살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소년과 눈이 마주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소년은 노인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냈습니다 인사를 받은 노인도 소년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몇 번 인사를 나눈 뒤 소년과 노인은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비록 단 한 번도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지만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은 부모님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낡은 집에 사는 노인 있잖아요 정말 외로운 분이시래요 가족이 아무도 없나 모르겠어요 어떤 남자가 하루에 한 번씩 들러 청소도 하고 식사 준비도 한다지만 그 후로는 하루종일 혼자 낡은 집을 지키잖아요 그 말을 들은 소년은 왠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아침 무언가를 종이에 싸들고 낡은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서 노인을 위해 청소와 요리를 하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아저씨 이걸 할아버지께 전해주시겠어요 이게 뭐니 납으로 만든 병정이에요 저는 이런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할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외로울 때 가지고 노시라고 고개를 끄덕인 남자는 납병정을 들고 낡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남자가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네가 직접 찾아와도 좋다고 말씀하셨단다 아 그래요 다음날 소년은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는 낡은 집으로 갔습니다 계단 난간에 박힌 노세못이 다른 때보다 더욱 반짝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이 꼬마 손님을 위해 밤새도록 닦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문고리 장식에는 트럼펫에 부는 연주자의 조각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볼이 불룩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놀러와서 그런지 트럼펫을 더욱 힘차게 부는 것 같네 소년은 빙글에 웃으면서 문꼬리를 돌렸습니다 스르르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갑옷을 입은 기사와 비단옷을 입은 귀부인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찌나 잘 그렸던지 갑옷에서는 쩔렁쩔렁 소리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또 귀부인의 비단옷에서는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풀과 꽃들이 자라난 발코니는 마치 작은 정원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쪽에 낡은 화분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었습니다 화분에는 패랭이 꽃이 앙증맞게 피어 있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내 머리를 쓰다듬고 해님이 내 얼굴에 입을 맞추어요 패랭이 꽃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녀는 어느 방에 이르렀습니다 벽 전체가 돼지가죽 벽거리로 덮여진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돼지가죽 한쪽에 금도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금도금은 색이 변하지만 돼지가죽은 영원하다 방 안의 벽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방에는 등받이가 달린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의자에는 멋지게 조각된 팔걸이가 달려 있었습니다 잠시 앉아봐 등받이 의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녀는 그곳을 지나 노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인이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병정은 고맙게 잘 받았단다 그리고 이렇게 와주어 정말 고맙다 친구야 소녀는 미소로써 노인의 말을 대답했습니다 노인의 방 한쪽 벽에는 아름다운 여자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젊고 명랑해 보이는 그 여자는 옛날 사람들이 즐겨 입었을 것 같은 드레스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부드럽고 따뜻한 눈길로 소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소년이 노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저 그림은 어디서 나셨나요 고물장수한테 산 거란다 하지만 그림 속의 여자가 누구인지는 알고 있단다 저 여자는 50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지 그림 아래쪽에는 마른 꽃다발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마 그 꽃다발도 50년은 묵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커다란 시계가 달려 있었습니다 주먹만한 시계추가 흔들거리는 아주 오래된 시계였습니다 소년이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그러시는데 할아버지가 아주 외롭고 고독하시대요 그러자 노인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외롭지 않단다 혼자 있을 때면 아름답고 즐겁던 옛날 일들을 생각하지 그러면 마치 그 시절로 되돌아간 듯 기쁘단다 노인은 선반 위에서 오래된 그림책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림책에는 아름다운 마차 행렬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길 옆에는 깃발을 흔드는 사람들이 가득 그려져 있었습니다 늠름한 모습으로 행진하는 군인들의 모습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정말 멋진 그림책이었습니다 과자를 좀 내 오마 자리에서 일어난 노인은 건넌방으로 건너갔습니다 텅 빈 방 소년은 다시 한번 방을 빙 둘러보았습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방이었습니다 아니 낡은 집 전체가 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때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정말 견딜 수가 없어 서랍장 위에 놓여있던 납병종의 말이었습니다 소년은 납병종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기에 있자니 너무 외롭고 쓸쓸해 하루가 너무 길고 밤이 되면 잠을 이룰 수가 없어 너희 집에는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난감들이 아주 많아 하지만 여기는 안 그래 왜 나를 이곳에 보냈는지 너는 노인이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사람들의 친절과 관심 아니면 크리스마스 트리 모두 아니야 노인이 얻을 수 있는 이제 한 가지밖에 없어 바로 무덤이야 그러자 소년이 납병종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가 아주 멋지다고 생각해 여기는 오래된 것들이 아주 많아 즐거운 마음으로 추억에 잠길 수 있는 곳이래 하지만 나는 볼 수도 없고 그것들을 느낄 수도 없어 그래서 이곳이 싫어 그래도 참아야 해 그때 노인이 과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소년은 서랍장 위에 있는 나평정을 곧 잊어버렸습니다 과자를 먹으며 시간을 보낸 소년은 행복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오늘도 소년과 노인은 창문을 사이에 두고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한 번 놀러 오렴 노인이 이렇게 눈짓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년은 다시 낡은 집으로 건너갔습니다 눈꼬리에 새겨진 트럼펫 연주자가 꼬마 손님을 환영한다는 듯 빠라바라밤 트럼펫 연주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년은 노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나평정이 소리쳤습니다 나는 정말 견딜 수가 없어 소년은 나평정을 쳐다보았습니다 예 이 집은 너무 슬퍼 차라리 전쟁터로 나가는 게 나을 거야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팔다리를 잃는 것이 이곳에 갇혀 지내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 아 그리고 추억에 잠기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 나도 옛 생각을 떠올릴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전혀 즐겁지 않아 또 여긴 너무 위험해 며칠 전 서랍장 밑으로 굴러 떨어졌어 나는 여기서 너희들 노는 모습을 바라보는 게 유일한 즐거움이야 지난 일요일이었어 너희들이 탁자에 빙 둘러앉아 찬송가 부르는 것을 보았어 그 옆에는 너희 부모님도 경건한 모습으로 앉아 계셨지 그런데 그때 문이 열렸어 네 여동생 마리아가 들어왔지 맞아 그랬어 소년은 지난 일요일에 일이 생각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병정이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아직 두 살이 되지 않는 마리아는 노래를 들으면 춤을 추었지 그날도 마리아는 춤을 추었어 찬송가에 찬송가에 맞춰 춤을 추다니 너희들은 경건한 자세로 서있어 서있었지만 나는 막 웃었어 그 바람에 서랍장 밑으로 굴러 떨어져 머리에 호흡이 난 거야 옛날 생각을 하면 즐거워진다고 즐거워진다고 했지 하지만 나는 아니야 그날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해 그리고 묻고 싶어 내 친구 나 병정은 어떻게 지내는지 잘 지내 그래서 나는 더욱 참을 수가 없어 옛날에는 나도 잘 지냈는데 말이야 네가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너를 다시 데려갈 수 없어 왜 납병정이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소년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너는 선물로 보내진 거야 그래서 그래 그때 노인이 상자 하나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화장품 상자와 향수병 그리고 뭐가 들었는지 알 수 없는 오래된 상자들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노인은 그것들을 자랑스럽게 소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옛 친구를 다시 만난 듯 잠시 후 노인은 소년을 위해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흥얼거리며 노래도 불렀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부르던 오래된 노래였습니다 네 늦은 인물 나 나 납병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납병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요? 잔잔히 찾으면 나타날 거야. 그러나 납병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룻바닥에는 뻥뻥 구멍도 뚫려 있었습니다. 마루 틈새로 떨어진 납병정은 땅바닥에 조용히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소년과 노인이 납병정을 찾는 사이 날이 저물었습니다. 소년은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찬바람 몰아치는 겨울이 되었어요. 낡은 집을 바라보던 소년은 몇 번이고 호호 손을 불었습니다. 이제 낡은 집에도 하얗게 눈이 쌓여 아무도 없는 것처럼 쓸쓸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집에는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노인이 세상을 뜬 것입니다. 저녁 무렵 낡은 집 앞에 마차 한 대가 멈추어 섰습니다. 잠시 후 노인의 관이 밖으로 들려 나왔습니다. 관을 실은 마차는 시골에 있는 노인의 가족 묘지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소년은 관을 실은 마차가 지나갈 때 손으로 입맞춤을 해주었습니다. 노인은 눈 쌓인 들판을 가로질러 떠나갔습니다. 노인을 따라가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친구들은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안녕 며칠 뒤 노인의 낡은 집에서 경매가 치러졌습니다. 소년은 창문을 통해 노인의 물건들이 하나씩 팔려나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갑옷을 입고 있는 기사의 초상화가 팔려나갔고 비란 옷을 입고 있는 귀 부인의 초상화가 팔려나갔습니다. 낡은 의자와 장식장이 팔려나갔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방에 걸려있던 여인의 초상화에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끝내 팔리지 못한 그 그림은 그대로 노인의 방에 걸려있었습니다. 봄이 되자 사람들은 낡은 집을 허물었습니다. 너무 낡아서 사람이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두면 위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방이 부수어졌고 그 한쪽으로 너덜거리는 돼지 가죽이 드러나 보였습니다. 금, 도, 금, 색은 변하지만 돼지 가죽은 영원하다 소년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며칠 후 낡은 집은 깨끗하게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커다란 창문이 달린 멋진 집이 지어졌습니다. 석회가 떨어져 얼룩덜룩하던 벽도 말끔하게 새 단장을 했습니다. 집 앞에는 아름다운 정원도 만들어졌습니다. 정원 앞에는 커다란 쇠구치 울타리가 둘러쳐졌고 철문도 만들어졌습니다. 철문은 매우 위험있게 보였습니다. 다시 여러 해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노인과 낡은 집을 떠올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노인의 유일한 친구였던 소년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 어엿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갓 결혼한 아내와 함께 정원이 딸린 이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정원이 참 아름다워요. 그의 아내는 정원에다 예쁜 들꽃을 심었습니다. 아내가 꽃을 심는 동안 그는 곁에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꽃삽으로 흙을 파헤칠 때였습니다. 달각달각 땅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흙을 파헤치자 뭔가 뾰족한 것이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어머나 이게 뭘까 아내는 조심스럽게 흙을 긁어냈습니다. 흙 속에서 튀어나온 것은 노인의 서랍장에서 떨어진 납병정이었습니다. 마루템새로 떨어졌던 납병정은 그렇게 몇 년 동안 흙 속에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는 흙더미 속에 파묻혀 있던 납병정을 꺼내어 손수건으로 깨끗이 닦아주었습니다. 납병정은 비로소 오랜 잠에서 깨어나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보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납병정을 건넸습니다. 납병정을 받아든 남편이 옛날 생각이 난다는 듯 빙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납병정은 아닌 것 같아 이것을 보니 내가 옛날에 가지고 놀던 납병정이 생각나는군. 남편은 아내에게 낡은 집과 노인과 납병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당신이 유일한 친구였다니 가엾은 노인이네요. 남편의 이야기를 듣던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그 납병정은 어떻게 되었나요? 어느 날 서랍장 밑으로 굴러떨어졌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 어쩌면 이것이 그때 납병정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보 제가 이 납병정을 간직하겠어요. 당신이 고이 간직하고 있는 낡은 집에 대한 추억과 노인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도 함께 간직하고 싶어요. 노인의 무덤은 어디인가요? 나도 몰라요. 그때 나는 어린아이였다오. 어 세상에 노인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때 납병정이 대답했습니다. 말할 수 없이 외로웠지. 그러나 잊혀지지 않는 것 추억으로 남는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야. 그러자 어디선가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참 좋은 일이지. 그것은 벽에 걸려있던 돼지가죽 벽걸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납병정 외에는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돼지가죽 벽걸이는 이제 금도금이 다 벗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물에 젖은 흙처럼 거무대대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납병정 처럼 여전히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금 도금은 색이 변하지만 돼지가죽은 영원하다. 돼지가죽은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의 동화 피노키오 제페토 할아버지는 솜씨 좋은 목수랍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코가 오뚝한 나무 인형을 만들었어요. 다 되었네. 이름을 피노키오라고 해야지. 이 인형이 진짜 내 아들이었으면 좋으련만. 할아버지는 아내와 자식 없이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요정이 나타났어요. 피노키오 네가 움직일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게 해주마. 앞으로 착한 일을 하면 진짜 사람으로도 만들어줄게. 정말요? 와 신난다! 피노키오는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다음날 아침 피노키오는 제페토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했어요. 할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니 피노키오가 말을 하잖아. 할아버지는 무척 기뻐 했어요. 할아버지는 피노키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학교에도 보내주었지요. 하지만 피노키오는 툭하면 학교에 안가고 놀기만 했어요. 이나도 길에서 인형극을 보게 된 피노키오는 학교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우리랑 함께 춤을 추자 이리 올라와 나무 인형들이 피노키오를 불렀어요. 피노키오는 무대로 올라가 인형들이랑 함께 신나게 춤을 추웠어요. 아니 넌 누구냐 극단 주인이 피노키오를 보고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깜짝 놀란 피노키오는 허둥대다가 그만 꽈당 넘어졌어요. 그 바람에 다른 인형들도 줄줄이 넘어져 버렸답니다. 너 때문에 인형극을 망쳤잖아. 화가 난 주인이 고래고래 소리쳤어요. 극단 주인은 피노키오를 창고에 가두었어요. 그날 밤 요정이 나타났어요. 피노키오 왜 여기 있니? 극단 주인 아저씨가 날 가두었어요. 왜 가두었는데? 그냥 이유 없이 가두었어요. 그러자 피노키오의 코가 쑥 늘어났어요. 거짓말을 하면 니코가 이렇게 쑥쑥 늘어날 거야. 잘못했어요. 학교도 안 가고 말썽 부리다 이렇게 되었어요. 요정은 피노키오를 구해주었어요. 물론 코도 원래대로 되돌려주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피노키오는 이상한 마차를 만났어요. 마차에는 아이들이 가득 타고 있었어요. 예, 우리는 놀이나라에 가고 있어. 그곳에서는 지겨운 공부 같은 거 할 필요 없이 매일매일 놀고 먹기만 하면 된대. 너도 갈래? 정말? 나도 갈래. 네, 피노키오는 아이들과 함께 놀이나라로 갔어요. 피노키오와 아이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놀기만 했어요. 그러는 동안 피노키오와 아이들은 차츰차츰 모습이 변하더니 마침내 모두 당나귀가 되고 말았답니다. 마부는 아이들과 피노키오를 서커스단에 팔아버렸어요. 서커스단에 들어간 피노키오는 서커스를 너무 못해서 매일매일 매만 맞았어요. 그럼 짐이라도 날라라. 서커스단장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피노키오는 힘이 없어서 짐도 못 날랐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당나귀 같으니라고. 서커스단장은 화가 나서 피노키오를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바다에 빠지는 순간 피노키오는 원래대로 모습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커다란 고래가 와서 피노키오를 꿀꺽 삼켜버렸어요. 고래 뱃속은 깜깜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그곳으로 가보니 세상에 제페토 할아버지가 있지 뭐예요. 아니 할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널 찾으러 나왔다가 그만 바다에 빠져 고래에게 먹혔단다. 할아버지와 피노키오는 고래 뱃속에서 팔짝 팔짝 뛰었어요. 고래는 속이 불편한지 꺽꺽 트림을 하다 할아버지와 피노키오를 다시 토해냈어요. 둘은 헤엄을 쳐서 무사히 물 밖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너무 힘이 들었는지 할아버지는 곧 병이 났어요. 피노키오는 할아버지를 정성껏 보살 폈어요. 그 덕분에 할아버지는 곧 병이 나았답니다. 피노키오 정말 착하구나. 널 이제 사람으로 만들어주마. 요정이 나타나 말했어요. 마침내 피노키오는 사람이 되었어요. 피노키오는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뒤 피노키오는 할아버지를 잘 모시며 행복하게 살았대요. 오늘의 동화 황금이 쏟아지는 돌사자 옛날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살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홀로 남은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죠. 형은 영리하고 똑똑했지만 욕심이 많았어요. 게다가 형의 부인도 욕심이 많았죠. 어린 동생은 그다지 똑똑하지 않았지만 마음씨가 고왔답니다. 형은 아버지 대신 집안을 이끌었는데 동생을 내쫓고 재산을 몽땅 차지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이 녀석아 그것 하나 제대로 못해? 형은 늘 꼬투리를 잡아서 동생을 야단쳤어요. 어느 날 동생이 야크 떼를 몰고 나갔을 때 형은 일부러 야크 한 마리를 숨겨두었답니다. 목숨처럼 귀한 야크를 잃어버렸으니 썩 나가라. 동생은 울면서 어머니께 인사를 하러 갔어요. 아니 내 형이 정말 쫓아 냈단 말이냐? 어머니는 속이 상해서 동생과 함께 나가기로 했어요. 도련님과 어머님이 나가시니 속이 다 시원하네요. 마음씨 고약한 형과 형수는 동생 몫의 재산까지 몽땅 차지하고 기뻐했어요. 동생은 어머니와 산으로 가서 오두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나무를 해다 팔아 어머니를 모셨답니다. 이 동전으로 어머니 맛난 음식 해드리고 이 동전으로 따뜻한 신발과 옷도 지어드리고 동생은 콧노래를 부르며 하루하루 즐겁게 일했어요. 얘야 따끈한 차라도 마시고 나가렴. 어머니는 아침 일찍 일하러 나가는 아들이 안쓰러웠어요. 동생은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과 도끼를 들고 씩씩하게 오두막을 나섰지요. 날씨가 추워서 나무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부지런히 돌아다니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어려웠답니다. 동생은 나무를 찾으러 산으로 더 높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산허리쯤 가니 커다란 돌사자가 있지 뭐예요. 아 이 산을 지켜주는 신인 모양이구나. 내가 나무를 할 수 있는 것도 모두 내 덕분이지. 동생은 돌사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여기에서 도시락을 먹어야겠군. 산을 지키려면 힘들 테니 너도 좀 먹으렴. 동생은 돌사자에게 도시락을 나눠주었어요. 네 이놈 내 산에 들어와서 무엇을 하느냐. 갑자기 돌사자가 벼락처럼 큰 소리를 냈어요. 동생은 벌벌 떨며 땅에 엎드렸지요. 네 저는 이 산에서 나무를 내서 겨우 먹고 삽니다. 돌사자가 도시락을 보고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나한테 먹을 걸 나눠준 인간은 네가 처음이다. 내게 선물을 주고 싶으니 물통을 들고 다시 오너라. 다음날 동생은 집에 있던 나무 물통을 깨끗이 닦아서 등에 짊어지고 돌사자를 찾아갔어요. 돌사자님 죄가 왔습니다. 돌사자가 눈을 번쩍 뜨더니 말했어요.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내 턱 아래에 물통을 받치고 있으면 황금이 나올 것이다. 물통 가득 황금이 차면 반드시 내게 알려라. 황금을 조금이라도 땅에 떨어뜨리면 안 된다. 알겠느냐? 동생은 나무 물통을 돌사자의 턱 밑에 가져다 댔어요. 그러자 돌사자의 입이 쩍 벌어지더니 황금덩이가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물통에는 금세 황금이 차올랐어요. 돌사자님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동생은 물통이 채차기도 전에 돌사자에게 알렸어요. 돌사자가 입을 다물자 황금도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답니다. 돌사자님 정말 고맙습니다. 동생은 깽깽대며 황금으로 가득 찬 물통을 가져갔어요. 네가 마음씨가 고와서 복을 받는구나.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기뻐했죠. 동생이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은 형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뭐야?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어. 형은 당장 부인과 함께 동생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형이 달려가 보니 동생은 정말 부자가 되어 있었어요. 형님, 형수님 어서 오십시오. 동생은 몹시 반가워하며 형과 형수를 맞았어요. 하지만 형은 대뜸 소리를 질렀지요. 이 녀석아, 니가 감히 도둑질을 했단 말이냐? 도둑질이라니요? 형님,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동생은 차를 대접하며 돌사자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형은 어머니에게 당장 도시락을 싸달라고 졸랐어요. 그러고는 동생이 일러준 대로 웃을 길을 따라 올라갔어요. 돌사자가 나타나자 형은 얼른 도시락을 펼치고 말했어요. 돌사자님, 이 도시락을 드릴 테니 어서 드세요. 그러자 돌사자가 무뚝뚝하게 말했어요. 나한테 먹을 걸 나눠준 인간은 니가 두 번째구나. 내게도 선물을 줄 테니 물통을 들고 다시 오너라. 형은 신이 나서 집으로 뛰어갔어요. 우린 동생네 물통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 형의 말에 형수가 맞장구를 쳤어요. 그럼요. 아예 물통을 새로 만드는 게 좋겠어요. 형은 일꾼들을 불러서 커다란 물통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러고는 물통을 산으로 옮기게 했죠. 일꾼들이 물러간 뒤 형은 돌사자를 불렀답니다. 돌사자님 어서 선물을 주세요. 돌사자가 눈을 번쩍 뜨더니 말했어요. 내 턱 아래에 물통을 바치고 있으면 황금이 나올 것이다. 물통 가득 황금이 차게 되면 반드시 내게 알려라. 황금을 조금이라도 땅에 떨어뜨리면 안 된다. 알겠느냐. 형은 황금을 받을 욕심에 그냥 고개를 끄덕였을 뿐 돌사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돌사자의 입에서 황금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물통이 커서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런데도 형은 황금을 조금이라도 더 얻으려고 물통을 이리저리 흔들며 소리쳤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러다가 황금 하나가 바닥에 툭 떨어졌고 돌사자는 눈 깜짝 탈 사이에 입을 꽉 다물었어요. 제일 큰 황금덩이가 목에 걸렸구나. 네가 손을 집어넣어 꺼내가라. 욕심 많은 형은 아무 생각 없이 얼른 손을 집어넣었어요. 바로 그때 돌사자는 형의 손을 문 채 입을 꾹 다물어버렸답니다. 형이 아무리 빌어도 돌사자는 입을 열지 않았어요. 걱정이 되어 형수가 산에 왔지만 형은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아이고 이게 웬일이에요. 형수가 눈물을 흘리며 손을 빼내려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형수는 다음날부터 형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 사이에 일꾼들이 형의 재산을 훔쳐 달아났어요. 형수는 엉엉 울면서 말했어요. 아이고 여보 이제 우리 거지가 되었구려 그 말을 들은 돌사자가 입을 벌리고 껄껄껄 웃었어요. 그 바람에 형은 간신히 풀려날 수 있었죠. 동생은 형에게 재산을 뚝 빼어주었어요. 그 뒤 잘못을 깊이 뒤어친 형과 형수는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며 열심히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새 왕자의 모험 옛날 옛적 독일이 여러 개의 왕국으로 갈라져 있었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동쪽 왕국에 늙은 왕과 새 왕자가 살았어요. 하루는 왕이 새 왕자를 불러 말했지요. 너희들도 이제 세상에 나갈 때가 되었구나. 3년 동안 이 나라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오너라. 가장 값진 선물을 가져온 왕자에게 왕자리를 물려주마. 용감한 내가 왕이 되는 게 당연하지. 싸움을 좋아하는 첫째 왕자는 백마를 타고 용감한 군사들과 함께 성을 나섰어요. 나처럼 똑똑한 왕자가 왕이 되어야지. 아는 게 많은 둘째 왕자는 마차에 책을 가득 싣고 신하들을 여러 명 거느리고 성을 나섰어요. 바깥의 성은 어떤 곳일까? 착하고 호기심 많은 막내 왕자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혼자서 즐겁게 걸어갔어요. 3년 동안 새 왕자들은 갖가지 모험을 하며 값진 선물을 찾기 위해 두루두루 돌아다녔어요. 고생 끝에 용감한 군사들도 신하들도 모두 도망가 버렸지요. 왕에게 가져갈 선물도 도둑을 만나 빼앗기고 말았어요. 빈털터리가 된 첫째 왕자와 둘째 왕자는 터덜터덜 걷고 있었어요. 새 왕자는 막내 왕자가 쉬고 있던 갈림길에서 딱 마주쳤답니다. 형님들 이제 그만 성으로 돌아가요. 막내 왕자의 말에 두 왕자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 왕자는 동쪽 왕국으로 가려고 길을 떠났어요. 나무 그늘에서 쉬던 첫째 왕자가 소리쳤어요. 감히 내 다리 위로 기어오르다니 당장 개미집을 뭉개버려야겠다. 막내 왕자는 개미가 불쌍해서 얼른 말렸어요. 군용님 신발이 더러워지니 그만 둬요. 호숫가에서 책을 읽던 둘째 왕자가 소리쳤어요. 감히 내가 책을 읽는데 시끄럽게 굴다니 오리들을 몽땅 없애버려야겠다. 막내 왕자는 오리가 불쌍해서 얼른 말렸어요. 작은 형님 옷이 젖으니 그만 둬요. 새 왕자는 깊은 숲속을 걸어가다가 꿀이 가득 찬 벌집을 발견했어요. 첫째 왕자가 입맛을 다시며 물었어요. 우리가 꿀을 몽땅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둘째 왕자가 책을 뒤적이더니 대답했어요. 연기를 피워 벌을 쫓아버리면 돼요. 막내 왕자는 벌이 불쌍해서 얼른 말렸어요. 형님들 그러다 불이라도 나면 큰일이니 그만둬요. 얼마 뒤 새 왕자가 지나는 길에 낯선 성이 나타났어요. 어쩐지 기분이 나쁜걸. 첫째 왕자의 말에 둘째 왕자도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요. 동쪽 왕국으로 얼른 돌아가요. 그래도 한번 들어가 봐요.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막내 왕자 혼자서 값진 선물을 얻게 될 까봐 첫째 왕자와 둘째 왕자도 어쩔 수 없이 따라 들어갔어요. 성 안에는 돌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가득 했어요. 새 왕자가 놀라서 입을 딱 벌리고 있는데 귀여운 소년이 나타났어요. 공주님이 마법의 꿀을 먹고 난 뒤 이 나라의 사람들이 모두 돌로 변해버렸어요. 저는 이웃나라로 심부름을 가서 괜찮았죠. 만약 마법을 풀어주신다면 왕께서 큰 상을 내리실 겁니다. 하하 걱정 말고 우리한테 맡겨라. 그런데 마법을 어떻게 풀어야지? 첫째 왕자와 둘째 왕자가 자신있게 물었어요. 소년이 대답했죠. 먼저 여기저기 흩어진 진주알 백개를 찾아 진주 목걸이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호수 속에 숨겨진 황금 열쇠를 찾아 비밀의 방을 열어야 하죠. 마지막으로 진짜 공주님을 가려내고 진짜 진주 목걸이를 목에 걸어주어야 한답니다. 첫째 왕자와 둘째 왕자는 큰 소리를 쳤어요. 그 정도야 쉽지 너무 시시하잖아. 귀여운 소년은 고개를 저었어요. 조심하세요. 하루 안에 마법을 못 풀면 돌로 변하니까요. 첫째 왕자와 둘째 왕자는 하루종일 진주알을 찾았어요. 그런데 몇 개 찾기도 전에 해가 저물고 말았죠. 두 왕자는 눈 감작할 사이에 돌로 변했답니다. 다음날 막내 왕자는 두 형을 구하려고 흩어져 있는 진주알을 열심히 찾았어요. 하지만 점심때가 될 때까지 오십 개도 못 찾았죠. 어쩌면 좋지? 그런데 뭔가 반짝반짝 빛나며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막내 왕자는 울음을 멈추고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세상에 개미떼가 반짝이는 진주알을 나르고 있었답니다. 막내 왕자는 개미떼의 도움으로 진주알을 다 모았어요. 다음에는 황금열쇠가 감추어진 호수로 갔어요. 막내 왕자가 한숨을 쉬고 있을 때 오리떼가 나타났죠. 오리떼가 막내 왕자를 보고 반가운 듯 소리를 냈어요. 꽥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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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는 호수 여기저기로 헤엄쳐 들어갔어요. 마침내 우리 한 마리가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열쇠를 막내 왕자에게 가져다 주었답니다. 막내 왕자는 황금열쇠로 비밀의 방을 열었어요. 방 안에는 커다란 침대가 있었고 침대 위에는 귀여운 아가씨 세 명이 누워 있었죠. 그런데 누가 진짜 공주인지 알 수 없었답니다. 어떻게 공주를 가려내지? 막내 왕자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때 요란한 소리를 내며 벌떼가 몰려들었어요. 멍 막내 왕자는 막내 왕자는 소년이 한 말을 떠올렸어요. 맞아. 공주가 마법의 꿀을 먹었다고 했지. 벌이 잔뜩 몰려드는 아가씨가 공주일 거야. 벌들은 가운데 아가씨에게로 몰려들었어요. 막내 왕자는 진주 목걸이를 가운데 아가씨의 목에 걸어주었어요. 아 잘 잤다. 아름다운 공주가 기지개를 켜며 잠에서 깨어났어요. 왕자님이 저를 구해주셨군요. 막내 왕자는 공주의 아름다운 모습에 반해서 얼굴이 빨갛게 닿아올랐답니다. 공주가 깨어나자 성안의 사람들도 모두 깨어났어요. 첫째 왕자와 둘째 왕자도 깨어났죠. 왕이 막내 왕자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정말 고맙소. 부디 이 나라를 다스려주시오. 아닙니다. 개미 오리 벌이 도와주어서 마법을 풀 수 있었던 거예요. 막내 왕자는 지난 일을 왕에게 들려주었어요. 왕과 공주는 막내 왕자의 고운 마음 시에 더 반했답니다. 새 왕자는 아버지가 기다리는 동쪽 왕국으로 돌아갔어요. 왕은 막내 왕자에게 왕 자리를 물려주려고 했죠. 아버지 저는 공주의 나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부디 형들에게 왕 자리를 물려주세요. 왕은 막내 왕자의 부탁을 들어주었어요. 막내 왕자는 아름다운 공주와 멋진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뒤 지혜로운 왕이 되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시끌시끌 동물 이야기 옛날 옛날에 한 임금님이 살았어요. 임금님은 엄청난 부자였어요. 멋진 궁전이 여러 채 있었고 궁전마다 황금을 산처럼 쌓아두었지요. 그런데 임금님의 궁전에는 황금보다 더 많은 게 있었어요. 바로 노랗고 맛있는 치즈였답니다. 임금님은 치즈를 세상에서 가장 좋아했거든요. 치즈가 가득 가득 쌓여있는데 생지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럴 리 없죠. 생지들은 우르르 궁전으로 몰려들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금님이 집어든 치즈 속에서 생지 한 마리가 머리를 쏙 내밀었어요. 임금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신하들에게 소리쳤어요. 생지들을 몽땅 쫓아내라. 안 그러면 너희들이 쫓겨날 줄 알아. 신하들은 머리를 맞대고 궁리했어요. 한참 뒤 한신하가 소리쳤어요. 고양이를 데려옵시다. 생지는 고양이를 무서워하잖아요. 찍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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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들을 데려오자마자 생지들은 후다닥 도망쳤어요. 눈감 눈감 착할 사이에 한 마리도 남지 않았죠. 임금님은 기뻐했지만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고양이들이 폴짝 폴짝 뛰어다니며 여기저기에 발톱 자국을 냈거든요. 글쎄 임금님 얼굴까지 활 키웠답니다. 임금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소리쳤어요. 고양이들을 몽땅 쫓아내라. 안 그러면 너희들이 쫓겨날 줄 알아. 신하들은 머리를 맞대고 궁리했어요. 한참 뒤 한신하가 소리쳤어요. 개를 데려옵시다. 고양이는 개를 무서워하잖아요. 야옹 개들을 데려오자마자 고양이들은 허둥지둥 도망쳤어요. 눈 감착할 사이에 한 마리도 남지 않았죠. 임금님은 기뻐했지만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개들이 풀쩍 풀쩍 뛰어다니며 이것저것 막 구부러 뜯었거든요. 글쎄 똥이랑 오줌까지 아무데나 쌌답니다. 임금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소리쳤어요. 개들을 몽땅 쫓아내라. 안 그러면 너희들이 쫓겨날 줄 알아. 신하들은 머리를 맞대고 궁리했어요. 한참 뒤 한신하가 소리쳤어요. 사자를 데려옵시다. 개는 사자를 무서워하잖아요. 사자들을 데려오자마자 개들은 허벅지껍 도망쳤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한 마리도 남지 않았죠. 임금님은 기뻐했지만 하루도 가지 않았어요. 사자들이 너무나 사나웠거든요. 글쎄 사자들이 으르렁거릴 때마다 사람들은 무서워서 엉엉 울음을 터뜨렸답니다. 임금님은 신하들을 쿡쿡 찌르며 말했어요. 어서 사자들 좀 쫓아내봐. 신하들은 머리를 맞대고 궁리했어요. 한참 뒤 한신하가 소리쳤어요. 코끼리를 데려옵시다. 사자를 이길 수 있는 건 코끼리뿐이에요. 코끼리들을 데려오자마자 사자들은 슬금슬금 달아났어요. 어느덧 한 마리도 남지 않았죠. 임금님은 기뻐했지만 이번에는 한 시간도 가지 않았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코끼리들 때문에 궁전하는 발 디딜 틈조차 없었거든요. 임금님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에휴 코끼리들을 좀 쫓아내봐. 신하들은 머리를 맞대고 궁리했어요. 얼마나 골똘히 생각했는지 머리카락이 우수수 빠질 것 같았답니다. 마침내 한신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코끼리는 생지를 무서워하지 않나요? 맙소사 어리석은 신하들은 생지들을 다시 궁전으로 데려왔어요. 생지들을 보자마자 코끼리들은 쿵쾅 쿵쾅 요란하게 궁전 밖으로 사라졌어요. 생지들은 다시 치즈를 먹어댔어요. 그래서 생지들을 쫓아내려고 고양이들을 데려왔죠. 고양이들을 쫓아내려고 또 개들을 데려왔고요. 개들을 쫓아내려고 사자들을 사자들을 쫓아내려고 코끼리들을 코끼리들을 쫓아내려고 생지들을 계속 반복했답니다. 자막제공자 자막제공자 자막제공자